겨울에 하늘은 언제 어두운가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해볼건데요.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나가니까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누가다. 겨울에 어둡다. 이러면 안돼요. 누가다는 누가 하늘이 어떻다. 어둡다를 만드는거죠. 누가 하늘이 어떻다. 뭐한다. 어둡다. 그럼 하늘이 어둡다. 바로 만들어볼까요? 하늘이 어둡습니다. 더스카이. 그 다음? 다크. 이러면 큰일나죠. 오케이. 이러면 왜 큰일날까요? 더스카이. 다크. 이렇게 하면. 누가 더스카이가 뭐한다? 다크. 그럼 다크가 하다시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어떨 때 비 동사를 쓰고 어떨 때 안쓰는지에 대해서 두 달 반 동안 수업하고 있는거에요. 여기는 이 표현은 문장의 두 가지 종류라고 하죠. 두 가지 종류는 뭐 아니면 뭐 하다시 들어있어서 두냐 더스냐 고민해야 되는 문장과 그 다음에 뭐 들어있어야 되는 표현. 그렇죠. 이 표현은 그래서 누가다를 만들 때 더스카이가 이 다크하다. 비 동사 필요한거에요. 이거를 왜 자꾸 따지냐. 이거에 따라서 묻는 말이냐. not을 집어넣을 때 don't를 할거냐. isn't를 할거냐. doesn't를 할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놔야 되기 때문에 하는거에요. are you 할거냐. do you 할거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둘 중 뭐냐에 따라서 are you라고 불러야 될지. do you라고 불러야 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만들어봤습니다. the sky is dark. 그러면 묻는 말 차근차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첫 단계. 하늘이 어둡니. 그렇죠. 아까 전에 the sky is dark에서 is의 위치를 더스카이 앞으로 누가다를 누가니로 만들었네요. 아까 전엔 여기 있었죠. the sky is dark인데 is the sky dark?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게 됐구요. 그럼 문장 완성합니다. 겨울에 하늘이 언제 어두워지나요. 그렇죠. 아주 익숙하게 하죠. 지우의 장점은 선생님이 봤을때 지우의 장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다른 친구들은 3시에 오게요. 그럼 3시 반에 오는데 지우는 2시에 오게요. 그러면 1시 59분에 옵니다. 첫번째 장점이구요. 그 다음에 문장을 아주 청각집중력이라고 하는데 청각집중력이 좋기 때문에 문장을 잘 익히는 것 같아요. ok. 그래서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귀찮은 더스카이. 그 하늘이란 말 대신에 간단하게 대답할 때는 뭐로 바꿨습니까? 그렇죠. 그것. 빛으로 바꿔쓰죠. 그래서 그것이 겨울에는 언제 어두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이 되어있겠죠. 대답이 이렇네요. ok.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그렇죠. it is dark at five in the winter. it is dark at five in the winter. 그래서 it은 뭐 대신에 왔고? 그렇죠. 더스카이. 하늘 대신에 왔고. at five는 다섯시에란 뜻입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렇죠. 언제 다섯시에 서로 어울리죠? 그래서 at five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나의 사촌은 왜 키가 커질 것인가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나의 사촌은 키 커질 것이다. 를 만들죠.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것이다. 이게 누가 나지? 누가? 나의 사촌이 뭐 할 것이다? 키 커질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바로 할까요? 하나씩 질문하고 대답하고 할까요? 선생님 마음대로 할까요? ok. 자 그러면 바로 해보세요. 나의 사촌이 키 커질 것이다. my cousin will 그렇죠. 질문 안 해도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켰네요. 언제 있을 일에 대한 얘기니까?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양념 뭘 뿌리고? will을 뿌리고? 그 다음에 톨은 키 크다라는 하다 씨가 아니죠. 양념 뒤에는 뭐뭐 하다. 키 크니 아니고 키 크다가 와야 되니까 비 동사가 필요하고. 원래 my cousin은 b 동사 is랑 쓰지만 양념을 뿌리는 순간 am, is, are는 전부 다 원래 모습인 b로 돌아간다라는 규칙을 선생님이 쭉 설명했었죠. my cousin will be talk. 네. 사촌이 키 커질 것이다. ok. 그러면 첫 단계. 나의 사촌은 키 커질 것인가요? will my cousin be talk. 그렇죠. b가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학생들이 흔히 b를 빼먹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will my cousin be talk. will my cousin be talk. 문장 완성. 내 사촌이 왜 키가 커질 건데요? will my cousin be talk. why will my cousin be talk. 알겠습니까? ok.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 사촌이 남자라고 할 수도 있고 여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남자 사촌이라고 선생님이 가정해봤어요. 그래서 그의 부모님들이 키가 크시기 때문에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그렇죠.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because his parents are tall. ok. 그래서 his parents의 뜻은 그의 부모님들이 한 뜻이고 앞만 길러봤자 day죠. 그들이 키가 크기 때문에 이 말인 거죠. day 뒤에는 b 동사 r가 적당하고 tool은 어떤 시니까 b 동사가 필요했었죠. ok. 오우. 훌륭하게 잘하고 있고요. 다음 표현. 그는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그렇죠. 그는 판다. 질문하고 만들어볼까요? 바로 만들어볼까요? 이제 바로 만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 ok. 그래서 그는 판다? he sells. 그렇죠. he sells. 양념도 안 뿌렸죠. 그리고 b 동사가 아닌 팔다라는 하다신을 썼고 do 써야 될까? does 써야 될까? 했더니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es가 들어와서 he sells. ok.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주 간단하게 b 동사 필요 없이 he sells. 됐고요. 그러면 첫 단계. 그는 파니? does he sell. 문장 완성. 그럼 그 가게에서 무엇을 파니?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그렇죠.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ok. 자, 그래서 이 다음 대답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가르쳐주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자, at the store의 뜻이 그 가게에서 그 가게에서 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그는 그 가게에서 뭐뭐를 팝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 가게에서 대신에 거기에서 그는 거기에서 뭐뭐를 팝니다. 이래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암만 빌어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게에 그러니까 뜻으로 생각하면 그 가게에서 란 말 대신에 거기에서 라는 뜻의 단어가 있으면 at the store 대신에 이 뜻의 단어를 쓰면 되는 겁니다. ok. 자,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는 장난감을 거기서 판대요? he sells toys there 그렇죠? he sells toys there he sells toys there ok. 그래서 toys는 장난감들 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장난감들 서로 잘 어울리죠? there의 뜻은 뭐다? 거기에서 거기로 이런 뜻이야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어디? 거기에서 그러면 there가 뭐 대신에 왔어요? 그렇죠? 그 가게에서 라는 말은 거기에서 라는 말로 서로 바꿨을 수 있겠죠? at the store 대신에 왔네요. 그래서 toys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그렇죠?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he sells toys there 거기에서 장난감 판매합니다. ok. 훌륭하고요. 다음표요. 너는 거기에서 무엇을 팔 것이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그렇죠. 나는 팔 것이다. 어디서 프라이드 치킨 냄새 나요? 양념 치킨 냄새 나요? what does he sell at the store? 양념 치킨 냄새가 납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팔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아 참. 너는 팔 것이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양념 will이 들어갔죠. you will sell 누가 이유가 뭐다? will sell 너가 팔 것이다. 누가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맨날 얘기하는 거. you will sell 만들어 봤고요. 첫 단계. 너는 팔 거니? with your sell 문장 완성 그렇죠. what will you sell here 뭐라고요? 그렇죠. 무엇을 you will sell 묻는 말 with your sell here 오케이. 그랬더니 난 여기서 주스 팔 건데요. 그렇죠. 양념 치킨 시켰는데 지금 후라이드 치킨 배달하면 되겠어? 오케이. 나는 팔 것이다. I will sell I will sell 주스 here 그렇죠. I will sell 주스 here 이런 체면 요는데 앞에서 주스 같은 거 팔면 잘 팔리겠다. 지금 됐습니까? I will sell 주스 here 오케이. 그래서 주스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무엇 주스 서로 다뤄리죠. 그래서 주스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얘는 이제 묻는 사람의 입장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래 주스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죠. What would you sell here? I will sell 주스 here.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10분 동안 8문장 했네요. 오케이. Very good. Excellent. 네. Good. 감사합니다.